아! 나 너무 이상해서 웃은 것 같아. 좀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5월의 버니즈. 4월의 버니즈는 미션을 완성하지 못했다. OMG 안무를 주어진 시간 안에 따지 못했으면서 무당당하게 스텝을 하고 대형을 꾸이고 버니즈의 베이스팀에 굉장히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되는 높은 자리의 게시분에 몰라도 되는 높은 자리의 게시분에 만족을 1도 못 시켜서 4월의 버니즈 팀 전부 다 탈락했다. 5월의 버니즈 담종팀 멤버들 빨리 구애하러 랜덤 5명을 특별한 피크닉으로 초대를 했다. 각자 어느 어두운 밤에 문 앞에 똑똑 소리를 들리고 다 문을 열었는데 바닥에 빈기벙만 남겨 있었다. 5명이 각자 받았던 빈기벙 뒤에 서 있는 주소를 가다가 서로끼리 같은 일방통행에 맞추셨다. 다들 각자 빈기벙 손에 들면서 눈으로 대화하려고 하다가 빈기벙들이 플래싱 레드로 플래싱 레드로 플래싱 레드로 갑자기 표현해서 다들 각자 들고 있는 빈기벙을 보니 손잡기의 24-0-0-0-0-2-3-5-9-5-9-2-3-5-9-5-8 이제 시작했다. 시간 타이머! 타이머로 하는 와우!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에요. 되게 디테일한 소녀라였어. 재밌었네요. 우리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대사 우리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대사 워 워 워 워 워 워 워